안녕하세요. 넵툰TV 채널의 넵툰입니다. 오늘 페이트 그랜드 오더 서븐트 리뷰 32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벤트의 종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룰렛을 최대한 돌아와 만화 프리즘을 많이 수고해주세요. 많이 필요합니다. 룰렛 트레인은 육성이 주력하도록 합시다. 큰 게 옵니다. 큰 게 와요. 제 채널의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작은 행동이 저한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채널의 발전을 위해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 채널에 신규 영상을 많이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그러면 서븐트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채널을 보죠! 오늘 소개한 서븐트는 잔다르크 얼터 산타 릴리입니다. 잔다르크가 작아졌어요. 자, 클래스는 랜서 4성입니다. 4성 랜서예요. 자, 바로 스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스킬 성자의 선물 C입니다. 성자의 선물 C예요. 산타 클래스는 다 있죠, 하나씩. 자, 스킬 10 기준 아군 1명 HP 3000 회복에 스타 발생률이 30%가 업이 됩니다. 두 번째 스킬은 자기 변형 A입니다. 자기 변형 A예요. 자, 이것은 바로 이제 MP 증가입니다. 20 증가에다 약천에서 50% 증가의 스킬 기준으로 MP 20은 고정입니다. 세 번째 스킬은 덧없는 꿈 EX입니다. 덧없는 꿈 EX예요. 잔다르크가 있죠. 자, 스킬 레벨 10 기준으로 자신의 버스터 55% 업에 무적 상태가 부여가 되고요. 자, HP 1200이 감소가 합니다. 예, 디메리트예요. 예, 감소하는 건. 자, 클래스 패시브 스킬에 대해서 이제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클래스 패시브 스킬. 예, 대마력 A 플러스입니다. 약천에서 21% 업입니다. 예,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예, 간단하게. 자, 보고 우아하게 노래하라. 저 성탄을 라, 그라스피루, 노엘입니다. 예, 라, 그라스피루, 노엘. 자, 적 전체의 강력한 공격을 하면 약천에서 10%에 다운이 됩니다. 10% 다운이 되고요. 자, HP 회복량이 업합니다. 아군 전체 공격력이 증가하여 업합니다. 자, 레벨 5 기준으로 500% 이미 오버차지 500% 기준으로 공격력이 30%가 업이 되고요. 자, HP 회복량이 60%가 업이 됩니다. 예, 아주 좋아요. 스포우구가. 자, 잔다르크 월터 산타 릴레 제가 이제 운영해본 결과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타 중에 어느 정도 성능이 있는 랜서입니다. 예, 진짜 성능 좋은 랜서 중에 하나예요. 예, 배포 중에. 자, MP 차지 20이 그냥 붙어있는데다가 이제 보구 뻥이 있습니다. 예, 바로 버스터 뻥이 있기 때문에 보 뻥이라고 불립니다. 잔다르크 월터의 최대 단점을 보완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예, HP가 많이 깎이니까 이게는. 자, 단점은 타수 그리고 나머지 보조의 HP의 MP이 80% 정도입니다. 자, 잔다르크 월터 산타 릴레 동영상을 보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미 대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자, 리뷰를 원하는 서번트가 있다면 이제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두 사요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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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다행히도 안해. 예, 모두 사요나라. 예, 모두 사요나라. 어딨어? 첫 번째 다행히도 안해. わ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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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れいらんとな? えぇぇ! もろいもろい! あはは! あぁ! あぁ! なるほど! れいらんとな! えぇぇ! え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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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